2021년 12월 12일 여행 27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Paro Paro Mi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누구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뭔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야? 누구세요? 누구 있습니까? 누구 계십니까? 무슨 소리야? 잠깐만.. 냄새야.. 계십니까? 뭐야? 뭐야..? 위로처럼.. 위로처럼 주시기 마사지 마사지 계십니까?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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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치겠다 저거 하얀거 안에 뭐있어요? 뭐야? 저 하얀거 뭐있는데..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분명히..잠깐만.. 뭐 하얀거 있었는데..? 잠깐만.. 저거 뭐야.. 여러분 저 하얀거 안에 뭐있어요..잠깐만요 분명히 하얀거 있었는데.. 분명히 하얀거 알이 grammar차ensa.. 분명히 하얀거 born 뭐야..? 잠깐만요 거기 하지마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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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뭐야..?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일어났다.. 슬퍼 ㅋㅋ ㅎㅎㅎㅎㅎㅎㅎㅎ 마와받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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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저기 끝에.. 잠깐만.. 여러분들 저기요. 저 커튼 뒤에 뭐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저 커튼 뒤에 잠깐만요. 저기 방금 뭐가 지나갔어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커튼이 움직였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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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뚫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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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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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한테서 잠깐..냄새.. 무슨 향냄새 같은 비슷한게.. 쑥향냄새 같은게 나요 여러분들 쑥향냄새..쑥향 제가 데미한테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활을 갈아치시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데미한테 드리겠습니다 데미한테 태우시고.. 혹시 돌아가신지 얼마 안되셨습니까? 몸에서 쑥향냄새 같은게 납니다 혹시 돌아가신지.. 몸이 불편하세요? 말씀하시는게.. 말씀을 잘 못하시.. 네? 왜 이렇게 숨이.. 뭐라는거야..잠깐만.. 담배를.. 잠깐만.. 혹시 어떤 행동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뭐..소리를 내신다던지..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대화하기가 힘드시면.. 아저씨.. 어디 계세요 아저씨? 제가 실례했습니다 제가 귀찮게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다른 나쁜 의도는 진짜 없습니다 아저씨.. 근데 아저씨.. 여기 계시기는 조금.. 환경 자체가 안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더럽습니다 냄새도 나고.. 더 좋은 곳으로 가셔야죠 아저씨.. 어르신 남아있는 가족들도 생각하셔야죠 오늘 이렇게 좀.. 혼자 계시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어르신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하셔서 여기 계시지 마시고 꼭 좋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아저씨가 계시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왔을 때는 그때는 여기서 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방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대화 시도했지만 덴배도 아예 안 데우시고 몸이 좀 불편하신 것 같아서 나중에 만약에 혹시 여기를 또치형하고 같이 오게 되면 그러한 사연들을 말을 해서 아저씨가 계신다고 한다면 또치형을 통해서 어떤 간식으로라도 천도를 지내줄 수 있겠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술이라든지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간단하게 준비해서 갈 수는 있겠죠 인사치레차 근데 그 이상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자 소리도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자는 잡기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자는 좀 잡기지 않을까 싶어요 어